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재건축과 명의시작 사건입니다. 선고일이 2021년 7월 8일이고요. 2021-209-225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등기 건물 인도였습니다. 원고는 형부였는데 명의수탁자죠. 그리고 피고는 처제였는데 명의수탁자입니다. 그러니까 형부가 처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놓은 거죠. 명의를 빌려가지고 이 사건에서는 처제가 안 돌려준 거죠.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1983년에 자신의 자금으로 맹수에서 피고 처제 명의로 검 아파트를 등기를 해놓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2008년 그러니까 한 20년, 15년 가까이 지났죠. 2008년에 15년이 아니고 한 20년, 25년 정도 지났네요. 25년 정도 지나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택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가 분양하기입니다. 그러면서 2014년 5월에 이제 등기가 폐쇄가 되죠. 그 등기가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피고가 처제가 2016년 14년 6월에 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해서 새 아파트의 등기를 처제 이름으로 해놓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원고가 어 이거는 원래 아파트는 주택은 내 거였고 너가 이거 새 아파트를 받았으니까 이것도 내 거다. 그러니까 내 거를 내놔라 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원심은 새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있었다. 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2014년 6월에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명의신탁에 관해서 돌려받게 돌려주라고 하게 된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제3자가 명의신탁 그러니까 원고가 이거를 사고 나서 그러니까 피고 명의로 산 거죠. 돈만 대고 피고 명의로 산 거죠. 이 경우에 재건축 계약에 이렇게 명의신탁 이게 된 경우에 태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 약정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재건축 계약의 수용이나 협의취득 시 명의신탁 관계는 종료가 된다. 그러니까 앞에 명의신탁은 종료가 됐다.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. 별도 합의 있어야 된다. 그런데 원심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지를 안 했다. 그래서 파괴하는 거다. 이겁니다. 내용은 이거죠. 지금 원심은 옛날 주택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거를 폐쇄하고 새 아파트 등기가 됐으니까 자연히 옛날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뀐 것만 뿐이지 명의신탁은 그대로 유지하다.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려줘라. 이렇게 간 건데 지금 원심은 새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안 본 겁니다. 대법원은 보라는 겁니다. 별도 아파트 보라. 왜 봐야 되느냐. 조합이 수용을 해서 이거를 취득을 해버리면 조합 소유가 됩니다. 조합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린 거죠.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.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의식을 거기로 종료됐다. 따라서 처분한 거 나서 다시 새로 받을 때 받을 때 별도의 명의신탁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을 못 한 거죠. 아마 피고는 그런 약정은 없었다고 하겠죠. 그래서 이 사건은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새 아파트에 대해서 별도의 명의신탁이 없이 곧바로 옛날 명의신탁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. 이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명의신탁 부동산은 재건축 시에 종료된다.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구주택 평가액 상당을 부당이 두고 반환을 하긴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종료된 시점에서 보상을 받았겠죠. 아니면 평가액을 받았겠죠. 예를 들어서 옛날 주택은 5억이고 새 아파트는 7억이다. 그럼 2억은 더 내서 사는 거죠. 그럼 5억은 부당이 이기니까 돌려줘라. 이거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당이 되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아파트가 엄청 가격이 올라가면 분양가격보다 훨씬 올라가면 5억만 내고도 7억짜리가 15억이 될 수도 있죠.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그 평가액만 반환이 된다는 거죠. 요즘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민사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형사적으로는 일단 다 정리됐고요. 다 정리돼서 명의신탁 관련한 배임 행정 안된다. 다 정리됐고요. 민사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판례도 대법원의 명의신탁관리를 정리하고 있는 판례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